그 석유권도 뭐 천공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천공 영상 나온 다음에 그 얘기가 대통령이 브리핑해가지고 다 깜짝 놀랐죠 석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석유도 이게 지금 뚫어봐야 아는 시초해봐야 아는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이 그 시점에 그 바쁜 아프리카 정상대 만나고 있는 그 시점에 와서 브리핑한 그런 게재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자주 개발이라는 거 아시죠? 자주 개발 자주 개발은 뭐냐면 꼭 우리나라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게 아니라도 인도네시아도 뭐든 간에 우리나라 회사가 하고 있죠 합작 투자를 해서 그걸 자주 개발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약 10%밖에 안 돼요 한 2015년 15%까지 올라갔다가 한 지금 10.123% 될 거예요 일본이 40%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앞바다에 가서 합작 투자해가지고 석유를 시출을 성공해내면 그게 우리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욕이라는 개념을 우리 영일만 동네 앞바다에 있다 산욕이 됐다 그건 옛날 구시대 사고 있고 박정희 때 생각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데라도 수익성이 있고 경제성 있는 데는 투자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탱크로리를 만들어가지고 쌀 때 원유를 사다가 비축해놓으면 우리가 산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이 지진지대라 우리한테 남해안 쪽에 비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본에다가 팔 수 있는 LNG 같은 건데 제가 인천시장 때 20만 리터짜리 LNG 기지가 우리 송도에 있거든요 남해안 쪽에 그런 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 나기 전에 평화로운 시기에 베랄당 50달러 이하 때 잔뜩 사놨다가 100달러 때 팔면 산욕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야지 막 땅 파가지고 석유한 거는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이야기죠 그렇게도 저희 사고의 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럼요 완전히 옛날 아날로그 시대 가지고 막 동네 석유 났다는 건 웃긴 이야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나라에 희귀 금속 많다니까 달나라에 우주선 비용이 안 나오니까 못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뚫어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선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20%인데 가능성이 참 타라수사도 발견 안 됐다고 그러고 리스크가 있다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해서 주가 띄우고 완전히 그러니까 누구 좋은 시키는 거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법을 서로 부부가 공동체다 보니까 공유를 했는지 누구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장중에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요동쳤던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관련 기업들이 그렇죠 그 순간에 빠른 자고 올 때 팔고 나가서 떼돈 본 사람이 누군지도 살펴봐요 이것도 제 의욕 덩어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쌈방 대북송금 관련된 사건으로 또 기소를 당했어요 이 재판도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까지 당할 일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찌됐건 이거를 지정하고 싶어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이 그 고발장 내용이 지금 최은순 총장의 장모나 본인들 비리를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검찰총장의 거의 눈과 길화가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관이었는데 그 둘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이 이화영 지사와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공모했다 그게 동일한 잣대인가 이것도 이렇게 반박이 되는군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대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관계도 사법론당 고모관계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관계 거기는 완전히 내부의 비서실 관계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수사정보관의 관계와 경기도지사와 부지사의 관계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강제성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조직인가 그렇잖아요 이화영은 또 정치인이고 본인도 경기지사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바울이나 이쪽은 주가를 띄우려는 자기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다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변호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기록을 본 게 아니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걸 기소해봤자 대장동 사건에 병합시킬 거잖아요 재판 대선 때까지 1심도 안 끝날 거예요 지금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3자 뇌물 백현동 백현동 여기다가 또 결합시키면 지금 위례 사건도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증인이 한 천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 조중동은 왜 재판 빨리 안 하냐 그러는데 수사를 몇 년에 걸쳐 몇백 명으로 해놓고 어떻게 재판을 빨리 끝내냐고 검사 말만 듣고 끝내라는 거예요 조중동 여러분 재판 빨리 안 한다 그러는데 수사를 왜 빨리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몇 년씩 사장몰이식으로 한 사람을 수사했냐를 먼저 비판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100여 명을 수사해서 몇 만 쪽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빨리 재판 끝내라 그러면 검사들이 써놓은 것대로 보고 그걸로 그냥 반대 신분이나 탄핵 수돗하고 피고인 측 증인 채택 없이 빨리 끝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다 대표님 재판 과정 또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 이재명 대표 상황까지 다 연결시켜 놓게 보면 결국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야당 인사들만 타겟팅한 그런 수사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범죄 심판이 이번 총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구치소에서 그 주변 여론을 들어봐도 아니 심판받아서 조국 부인 정경심 여사는 몇 년을 구속돼 있었고 딸도 다 박탈되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미 또 재판 받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부인 복합 그거 가지고 경기도청을 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코바너 콘텐츠 이거 몇 억 협찬받았는데 서면 조사로 하나 끝냈던 이 검찰이 김건 여사는 김혜경 복합 가지고는 경기도청을 지금 아예 상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연 지사의 분노찬 기자회견을 보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안 찍은 거예요 한동훈의 이번에 2조 심판이 안 모은 게 이미 심판받고 고생하셨는데 너희들은 직권당이라는 이유로 네 딸 스펙 유혹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비리, 윤석열의 비리, 장모, 부인, 처남 이런 것들은 뭉개거나 백신 수사해가지고 약한 걸로 다 처벌받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송영길 조국 수사하듯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만약에 수사를 투입하면 훨씬 많은 범죄 혐의가 나올 텐데 자기들이 직권했다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여기는 다 범죄자들이라고 말하면 지금 비서실장도 자기들이 지금 1심에서 실형받은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정호석이는 국정농단으로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을 비서관으로 쓰고 있으면서 다 지금 김관진부터 조현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과자들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기소했던 그러니까 자기 모순인 거죠 이런 상황들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 앞으로 송영길 대표의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다음 방송이 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대표님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재판 과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송영길 소나무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원 내에서 소나무당이 전체 우리 민주 진영의 활력과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현안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 독재 정권의 패해 이대로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티비 박종회 아스팟 6월 13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박종회 아스팟은 아침 9시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9시 오마이티비 유튜브로 오시면은 박종회 아스팟 통해서 여러 인사들 또 여러 현장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신 거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티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속 시원한 뉴스가 있어야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마이티비 박종회 아스팟이 여러분의 더위를 좀 날려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